야 누나 저기 나갔다가 올게. 사가지고. 두고 가는 거 아니야. 딴 데 세지 말고 빨랑 갔다 끄만. 갔다가 바로 올게. 재롱아 뭐해? 짠나 기다려? 짠나 금방 올 거야. 누가 보면 무슨 왕부석이 된 강아지인 줄 알겠다. 뭐하고 있을까? 응? 금방 올 거야. 짠나 좀 있으면 올 거야. 짠나 딱 5분만 있으면 안 됐어. 짠나 좀 있으면 안 돼. 집이 있을 때는 짠나 나갔으면 말든 크게 신경도 안 쓰면서 여기서는 뭐 그렇게 목을 빼고 기다리냐? 재롱아 여기 지금 너 혼자 있는 것도 아니고 뭐 큰 나랑 같이 있는데 뭐 그렇게 짠나를 그렇게 어? 애지중지 오매불망 그렇게 기다릴 것까지 있는 건가? prayed. 어?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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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Seите eso. goed. 여기 그럼 같이 있자. 혼자 보여줘. 목 아프겠다. 재롱아. 끝나면 같이 기다리자. 같이 기다리자. 끝나면 같이 기다리자. 우와 꽃이다. 노란색이네. 우리 재롱이 어떡하시냐. 우리 재롱이 진짜. 재롱이야. 아 뭐야. 재롱이 난리도 아니었어. 정말. 재롱이 진짜 어떻게 그렇게 짠남을 그러고 있어도 너 이제 큰일 났다. 너 이제 이사가서도 재롱이 옆에 붙어있어야 돼. 넌 이제 직업을 좀 재택으로 하는 그런 직업을 찾아야겠다. 짠남 오니까 좋아 재롱아? 거의 진짜 울면서 기다렸어. 울었어? 응 울었어. 재롱아 누나 가까웁니다. 재롱아. 어느 정도로 울었어? 그건 막 망구석이 된 줄 알았어. 나를 그냥 이제 쌩 까더라고. 진짜 사람이 진짜 무한하고 서글퍼 질 정도로. 생깠어. 재롱아. 끝나네. 금방 온다고 했잖아 재롱아. 그치. 금방 왔지? 응. 재롱아 왔잖아. 이제 봐. 지금 처음으로 낡았다. 이제 보네. 정말 너무하는 거지. 아니 그 집에서는 너가 뭐 나갔다 오든 사실 큰 신경 안 쓰잖아. 근데 여기서는 이제 너가 나가니까 막 너를 너무 찾는 거야. 내가 그래서 얘가 여기서 너무 딱하게 그러게 혼자 이렇게 있으니까 너무 그 모습이 딱해 보여서 옆에 이렇게 꽃을 놔줬어. 오 이제 꽃에 관심을 가지네? 오 아까는 내가 이 꽃을 줘도 관심도 안 가지고 그러더니 막 이제 이 꽃을 가지고 놀아 이제. 너무 웃겨. 아까는 내가 꽃을 옆에 놔줬어. 야 그 먹진 만큼 해도 안 먹어. 안 먹어 안 먹어. 아니 아까는 꽃을 놔줘도 거들떠도 안 보고 넘어 보다가 이제는 지금 봐봐. 응? 꽃에 관심 가지네? 아 귀엽네. 재롱아. 이거 신난 것 봐 갑자기. 목속에 이렇게 태세 전환이 정말 어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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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머. 귀여워. 근데 또 꽃이 예쁘다. 잘 어울리네. 잠깐만 근데 이거 큰일 선물 받은 거야. 놔라. 놔라. 다른 꽃도 다른 꽃. 안 먹어. 먹진 않겠지. 물어 뜯겠지. 빵꾸가 나겠지. 아니 빵꾸 안 나 이렇게 짧은 시간에는. 빵꾸 낼려면 좀 오랜 시간 있어요. 장미? 엄청 좋아하는데? 그러니까 막고 난 꽃을 내가 옆에 놨다니까. 왜냐면 저 모습이 너무 안쓰러워. 혼자 있는 게 안쓰러워서. 옆에 꽃이라도 놓으면 그 모습이 좀 덜 안쓰러워 보이고 싶은데. 지금 봐봐. 어머 어머 어머. 왜 이렇게 잘 나는데? 열정적으로 노네. 잠깐만 이제 다시 다른 꽃. 하나 둘 셋. 하나 둘 둘 셋. 이 장면감이 아주 옆으로 하잖아요. 너 얘 이름 뭔지 알아? 조르디? 아니, 내 마음을 받아 조르디. 헐. 진짜요. 귀엽다. 얘의 자매품은 라이언이거든 그거는 뭔지 알아? 내 마음을 받아 라이언 헐 귀엽다 그치 똑똑하다 제루아 제루아 어떻게 저렇게 잘 놀지? 이 노란꽃 제루 주면 안돼 너무 귀여운데? 제루아 큰일 양보하나 안한다 이런게 그런거야 그거 알지? 명절에 조카들 왔는데 장난해 얘 하나 줘라 야! 이렇게 좋아하는데 너도 다 컸잖아 내가 이런거 얼마나 좋아하는데 내가 꽃다발을 얼마나 좋아하는데 내 남편이 사준나가 야 백제로 웃긴다 아까는 보지도 않지만 백제로 진짜 웃겨 귀여워 백제로 웃겨 백제로 웃겨 백제로 웃겨 내꺼야? 아 치 나 아까 섭섭했어 어 사람이 무한할 정도로 그렇게 응? 나도 완전 투명인간 유령 취급하고 내가 여기 집주인인데 어? 진짜 정말 너무 웃겨 이에 이뻐 언니 이거 내일 또치 줄거 가져왔거든 봐봐 아 또치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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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또치?